윤석열 정부는 기본도 못합니까? 정부 행정 전산망에 문제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오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요란하게 행정 전산망 개선 TF까지 꾸렸지만 오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까?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원인을 국민께 전혀 공개하지 않고 숨겼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먹통정부라고 불러야 맞을 듯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오류 발생한 정부24, 윤석열 정부는 기본도 못합니까? 계속되는 행정 전산망 오류를 보며 국민께서 기본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정부 행정 전산망에 문제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오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오류가 발생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4세대 나이스 먹통에 이어 정부24 오류까지 요란하게 행정 전산망 개선 TF까지 꾸렸지만 오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까? 서류 발급 하나 제대로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께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오류 발생 상황과 규모, 원인을 국민께 전혀 공개하지 않고 숨겼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은폐에만 적극적으로 나서니 반년 동안 행정 전산망이 안정화될 리 만무합니다.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먹통정부라고 불러야 맞을 듯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복되는 행정 업무 오류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십시오. 그 전에는 어떤 수습책과 재발 방지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약속 대련식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감싼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년을 질질 끌며 뭉개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수사를 갑자기 추진하는 저의가 김 여사를 보호하려는 약속 대련을 위해서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수사해 이달까지 마치라는 총장의 지침은 김 여사에게 붙은 의혹들의 꼬리표를 빨리 떼주려는 형식적 수사를 우려하게 합니다. 영상 증거가 다 남아있는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척하며 다른 의혹들은 얼렁뚱땅 넘기려는 것 아닙니까? 약속 대련의 시나리오대로 검찰이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 앞에서 꼬리를 슬그머니 내린다면 검찰은 더 이상 사법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께서는 총선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수사하는 신용만 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피해보려는 꼼수를 국민께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검찰이 설 자리는 없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자 하나님께서는 한 depart next look을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